미끼를 안갖고 왔다 했는데 로드홀더를 안갖고 왔네 로드홀더 마침해 마침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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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먹어 오, 땡이 가네 와, 이거 드랙 장난 아닌데? 우와, 뭐 보인다 뭐, 가오리야 우와, 드랙 다 잠갔는데도 이거 오, 가오리야 오, 가오리야 이건 그 낚싯대가 물었어야 돼 가오리야 가오리야 장어 이거 짜놓아 와 진짜 크다 미쳤네 흐미 와 씨 정말 봤던 건 감옥은 아니네 와 이거 어떻게 풀어 몸이 내를 감을 낀다 와 이거 몇 미터 되겠다 이거 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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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잠깐 뭐 왔어요 오 잡아 호킹 와 이거 어떡해 또 내려가는건 좋네요 방금 쭉 땡겼으면 와 이거 가오리보다 힘이 더 좋은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크다 와 묵고 올라와요 와 이거 1m 50 깁 그냥 깔려가는거 같아 아 와 이거 짜노 뭐 어떻게 해봐요 빨리 이걸 장어 저 입에 물리면 안됩니다 바닷 어 그거 잡고 저 바늘 빼는거 와 와 와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걸로 주디를 잡는게 알고 이걸로 주디를 잡아야죠 그걸로 주디를 잡아야죠 그걸로 잡는게 알고 그걸로 이거 이거 끓인거다 이거 자 spit 까는데 계속 뱅글뱅글 노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잠시만요 이 몸에 박혀있는 바늘을 빼줘 바늘을 빼줄게 기다리 봐라 바늘이 어디 갔나 아 이렇게 박혔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싱크하고는 살려야해 바늘을 빼야해 이거 뱀인데 이건? 그렇다. 일단 빼줄게. 일로 오지 말고. 주둥이를 잡아. 이걸 빼줘야 되는데. 와 이뻐라. 이쪽 멀리 가라. 이쪽 멀리 가라. 이쪽 멀리 가라. 됐어. 이거. 끝. 갈 수 있게. 끝. 와 진짜 크다. 저 위로 올라갈까요? 네. 저 위로. 저 다리 위에. 여. 좋네요. 여. 좋네요. 그ismus. ? Ε Mitte. 부족하 Section. 네. throat. 바다루어라고 알록달록 한 거 있거든요. 지금 물살이 가니까 이게 오마 해물 쳐요 바람 한대는 스테이 할 때 불거든요 저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물이 들어오니까 고기 같잖아요 이색깔이 바람 한대가 좀 많이 묻는다더라구요 어문데 갔네 줄 안걸리겠어요 어 걸렸네 잘하자 해물이 하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멍땅 하던데? 우와 완전 난리 지랄 발광을 하니까. 두 마리 걸었어요. 잡아, 잡아, 잡아. 오, 작아? 후킹 한번 했어요? 아니요. 이게 용과 있다 이래갖고. 이거 있어요? 있기는? 그럼 일단 다 풀고. 일단 감고, 감고 해요. 감고. 줘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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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줄을 좀 많이 감았구나. 맨날. 안, 안 맞잖아요. 예쁘다. 세우고 있어 지금. 세우고 있어 지금. 안하네. 세우고 있어 지금. 세우고 있어 지금. 세우고 있어 지금. 세우고 있어 지금. 세우고 있어. 세우먹고 이렇게 쬐는 게 있나? 네. orta .. 아니..ulting... 动享도.. 밑에... 스톱 봐봐요. 오 있어요? 있어요? 네. 있어 있는거 같아 어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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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 캡피씨 맥이 잠시만 내꺼 같이 달렸죠 한번 올릴게요 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가시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진짜 크다 새우 먹었나요 아 새우 먹었어요 여기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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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캡피씨 진짜 크다 와 여기는 큰게 잡히네 손맛은 인데 아 그때 저번에 손맛 사온거 작아요 그쪽을 잡지 말고 안쪽을 잡아야 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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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크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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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